두번째로 망을 씌우기에서 왔습니다. 벌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. 까마찹찹보만 해. 이렇게 양파 응 저 위에는, 저 위에는 보여 저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형님, 우리 대박 나갔다 이거 말버리다 말버리 연결됐어? 응 대박 나겠다 형 타본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대박 뭐 이런데 어 뭐 위에서도 막 버리면 겁나게 날려 어 이 통에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거 응 우와 저 꿀 봐라 뭐야 뭐 꿀이 보여 다리에 응 어 그 사이로 들어가는거에요 지금 어 어 어 어 깜짝이 어 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